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야생 멧돼지일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인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철원 지역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죽은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됐는데 폐사체 3개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상황 이렇자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초기에 제시했다 환경부의 제지로 무산됐던 야생 멧돼지 사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철원을 제외한 화천과 양구, 인재와 고성지역 DM짓을 맡고 있는 군부대에 멧돼지 발견 즉시 사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지자체에도 유해 조수 포획단과 엽사를 추가로 투입하고 관계부서에는 무료 수렵장 운영을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연천에 이어 철원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까지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된 만큼 이미 민통선 인원으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염된 멧돼지를 먹거나 접촉한 새를 비롯한 짐승들에 의해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농가 사이에 만약에 개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럼 개일 수도 있고 쥐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농장에서 발생하고 다음 날 발생했다고 해서 얘한테 옮겨간 것은 아니라고 봐요. 발생 농장만 14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명확한 유입 경로와 확산 매개체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도내 접경지역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